네, 안녕하세요. 이은영TV와 박영숙미래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한정미래, 오늘은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와이오밍 시장에 지금 CHPT가 출마했습니다. AI가 지금 출마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AI가 나서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그냥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AI, 내가 AI 포 메이어, 메이어를 위해서 지금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고 나왔어요. 빅터 밀러가. 빅터 밀러. 이분이 지금 AI와 나이가 같이 하나로 돼서 이번에 출마한다는 팀으로. 지금 미국이 대선 진행 중에 있잖아요. 어저께 민주당의 대선 후보, 부통령 후보 등등 해서 연설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와이오밍 주에도 시장선거가 있나 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오밍 시장선거에 후보 중에 한 명, 빅터 밀러가 자신의 GPT 맞춤형, 그래서 버추얼 인터그레이티드 시티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AI 포 메이어. AI 메이어다. AI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출마했어요. 일단은. 일단 현재 출마한다고? 지난번에 영국에서 스티브, AI 스티브가 출마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했었어요. 이미 이제 AI와 함께하는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졌어요. 지난번에 영국에서는 AI 스티브가 선출되지 않았어요. 출마는 했는데. 그러면 AI와 함께 출마하는 이분들은 주로 어떤 공약을 내나요? 그래요. 일단은 얘가 시장선거에 출마하도록 지원서를, AI 강조를 하면서 지원서를 냈고요. 오픈 AI는 이런 행위를, 정책 위반이다, 이게 두 차례 폐쇄를 했지만, 와이오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은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AI만 하려고 했더니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이 사람이, 밀러 이 사람이 자기 이름하고, 그다음에 AI하고 같이 집어넣었더니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산이 높지는 않아요. 승산이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그럼요. 지금 이런 후보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꾸 이제 우리 옛날에 자꾸 던지면 박이 터져요. 그렇죠. 박이 터지듯이 정치 후보가 공개적으로 AI 거버넌스를 가지고 출마를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AI for mayor 해서. 이런 분이 후보가 돼서 시장이 되면 체치피트를 이용해서 뭔가 계속 민원도 듣고 해결책도 내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의 조언을, 그렇죠. 아니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겠다. 일단은. 그래서 자기는 숨고 AI가 대신 메이어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자기는 숨고 AI가 대신. 그렇죠. 숨는다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뒤로 가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떠넣히는 게 아니고. 네. AI for mayor 이 예를 강조하겠다. 그래서 빅터밀러가 맞춤형 체치피트 활용으로 지방정부 운영 계획을 이미 발표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방 운영 계획은 잘 만들 것 같은데요, AI가. 그렇죠. AI가 다 검색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 다 갖다 놓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오픈 AI는 지금 걱정이 되니까 계정도 폐쇄하고 뭐 어떻게 했지만은 선관위가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고, 그렇죠. 오픈 AI가 이걸 왜 반대했나요? 체치피트를 이용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오픈 AI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자기가 프로그램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정을 폐쇄해버렸구나.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있고 뭐 그렇죠. AI 시대가 도래했다. 일단은 정치에도 AI 인공지능이 정치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본거지잖아요, 지금 AI에. 그렇죠. 그래서 출마한 로봇은 와이오밍주 선거에 지금 나왔고 시장선거입니다. 다른 전 세계 뭐 다른 지역의 시장선거로 나간 거는 별로 없어요. 이분이 당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AI가 한번 재측을 해보면 안 되나?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그죠 선거에 이 사람이 에피터 밀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 시장 하면은 그죠 큰 뭐 만약에 뭐 어디 시장 서울시장 하면 오세훈 이렇게 이를 말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미미한 이런 대신 막 AI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게. 그게 이제 자기의 특히 혹시 이분 무슨 비즈니스 하는 분 아니에요? 빅터 밀러.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아무튼 이게 후보 빅터 밀러는 당선이 될 경우에 자신의 맞춤형 채취 pt 기반의 AI 보호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다 운영하게 하겠다. 그래서 도시의 조례 관련 문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들도 AI를 통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솔루션도 마련하고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공포를 하고 사람들은 또 우려를 표명을 하죠. 네. 어떤 우려를 하죠. 네. 와이오밍의 이제 장관은 우려가 있죠. AI가 인간이 원하는 게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막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아직 처음이니까 그죠. 지역의 관리들은 또 AI가 다 해버리면 우리 할 일이 뭐야 이렇게 일자리에 없어진다. 뭐 이런 투표용지에 또 후보 지명 하는 거는 일단은 인간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죠. 그의 후보 지명을 그죠. 일단은 빅터 밀러로 허용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언어모델 대규모 LLM이 그죠. 채취 pt죠. 정치 후보로 나서고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빅터 밀러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유명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AI for mayor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지금 vote vic 하고 뭐 이렇게 아바타 뭐 이렇게. 저것도 AI가 그렸나요? 그렇겠죠. 성부 캠페인은 아주 쉽게 하겠네. AI가 다 해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애완견도 좋아하나 보는 애완견도 키우고 있고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놀다니면서. 성부운동은 아주 간편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뒤에 서가지고 있고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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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보라고 지금 AI for mayor 이렇게 한다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후보 낸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의 도쿄 외곽에 있는 타마시 시장 선거에 인공지능 로봇이 후보자로 화제를 모았다. 그래서 당선된 건 아니고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유럽에서도 일반지능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객관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다. 객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되면 자기 친척이 와서 이거 해달라. 그렇죠. 누가 뭐 해달라. 뭐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객관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고 효율증대해서 효율성 있게 쓸데없는 거 하지 않고 효율증대.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렇죠. 내가 누구에 휘둘리지 않고 결정을 했다. AI가 결정을 한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장점은 그런 것도 있고 단점은요? 단점은 또 뭐 책임 소재.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인데 이거. 문제 생기면 다 이제 거의 다 동탕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장 그 빅터 밀러 네 책임이야 할 수도 없고 인공지능이 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편향이 학습 데이터 편향이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보통 보면은 범인 그림 그리 를 하면 흑인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간 역할이 축소된다. 이게 제일 걱정하는 거죠.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이제. 네. 그렇죠. 정치 이런 모든 걸 대체하면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저하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다 해뿐인데 내가 뭐 정치한다고 그렇죠. 봐가지고 정치 참여 뭐 해봤자 별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는 이제 영국의 선거에 영국의 스티브 앤다콧이 ai 기업 회장인데 이 사람이 ai 스티브 해가지고 영국 남부 해안도시 브라이튼 파빌리언. 브라이튼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해운대가 지금. 아 해운대. 많은 사람들이 여행가는 여름에 가는데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졌어요. 근데 일단은 선거를 나가면 이게 엄청나게 알려지니까 홍보육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ai 스티브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다음에 벨라루스에서도 ai 후보가 벨라루스 의회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위에는 그죠 아무튼 의회 선거 인도에서도 2024년 선거에서 ai가 딥페이크 기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소셜미디어에 많이 활용됐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선거 의회 선거에 또 피터 딕슨 후보가 ai 자원봉사자 제니포를 이용을 했어요. 막 자원봉사자 나왔다 그러고 요게 바로 ai 스티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그렇죠. 요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이 ai 전문가예요. 자기가 ai 스티브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실제로 이렇게 그림까지 만들어가지고 판넬을 만들어져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맥도날드에 가면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티오피물 같은 거. 배너 같은 거. 네. 배너 같은 거. 이 사람이 보트 ai 스티브. ai 스티브에게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영국에서 올래죠 나왔는데 안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치기상전가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각 나라마다 시도를 조금씩 한다. 그렇죠. 캘리포니아의 피터 딕슨인 ai 제니퍼를 가지고 ai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다녔어요. 후보가 후보를 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그런 거는 재밌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거. 나중에 할 때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 ai 선거. 자원봉사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아 그거 괜찮아요. 얘가 이렇게 하려는데요. 얘가 김희영하고 결별하려는데요. ai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ai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준대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약간 보조적으로 이용하면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고. 왜냐하면 확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죠. 확 차별화가 되죠. 네. 한국에서도. 이은영 씨 얼굴 조금 닮은 얼굴로 해가지고 제 보조자입니다. 제 ai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요. 오늘 벌써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는 ai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